선장님이 저희를 모든 걸 거의 컨트롤하는 역할이긴 해요. 어떤 게 끌리셨나요, 테리 씨?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요. 제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. 너무 수고 있는데. 만다만 서. 선장, 배, 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. 막말하고 막 만화 무인의 마크인데. 이제 저쪽 보고 얘기해가. 속은 또 따뜻해. 묘한 어떤 캐릭터에 끌려서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아주 지금 인트로 하는 게 너무 좋아.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. 지금 살아있는 말을. 진짜.